와 블리트 날먹이다 날먹 맞지 아닌데 맙 쏘사 염주 차이 염주는 없어도 돼 어둠강화 가 뭐냐 어둠 아 진짜 쓰레겐 아유 야 이걸 이걸 만네 룬 축전기 이 에이 이거는 좋아야 되냐 싫어야 되냐 흠 흠 흠 흠 염주 원한다면 쥐도록 하지 잘 찾아봐 산막 마지막 물음표 상자방에 갖다 놓았으니까 그건 주지마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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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라서 놓고 됐어야 이펙트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? 솔직히 말한 너에게 낡은 동전을 주도록 하마 드로 진짜 똥망했네 다가가 킬각이었네 중관호한테 시청료 줘야지 감사합니다 이집현양 음 다수 하나씩 강화되어 있었는데 난리가 없잖아 난 시청료 열배로 줘야지 어 종양님 만원호원 감사합니다 역시 만류물 흡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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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걸러야 될 듯 흡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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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감사합니다 나이스 원 그만해 의듬이 안 들어오잖아 이 엔마탄 이 엔마탄 회가 빡디를 해도 문제없는 딥팩트 帝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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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이걸로 안맞네. 아니. 1박 물음표에서 튀어나서 알약 빼고 벼냥 주는거 봐라. 계획이 다 있는 자식.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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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건 기름일 뿐인데 왜... 미쳤나 봐. 미쳤나 봐. 정신 나갔나 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 이걸 피하래. 스누코인데도 사포로 만들지 않는 것을 감상하여라. 스누코... 마치도 안을 거를 포션 먹었어봤네. 옥약도 약이다 뭐 이런 거야? 1년... 1년... 엄청난 개발 기간이구만... 엄청난 개발 기간이구만... 멋대로 해보니... 멋대로 해보아라. 멋대로 해보아라. 멋대로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게... 끝. 조동아리... 도동아리... 나머지 두개가... 넌 별론데... 투입기... 회복기... 그... 회복기... 아까 필요 없었던... 백분열이... 필요하다. 가는 말이 무아야 오는 말이 없다 늙은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뜰기 생긴다 일찍 일어내는 쇠가 이게 뭐야 쓰레기통에 걸릴 것 같은데 재발용이랑 터보 정도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잔바 말고 그냥 터보 하나 주죠 터보 터보 아스스스 터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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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-1 여기서도 에너지가 없네 유성타격 나와도 맛있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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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, 어보다 제발 용서 빨리 급하 팀 C 상점색은 탑에 올라가면서 보물상자에서 다들 흔물을 지닌채 뒤져버린 사인의 영웅에 유품을 룩팅해서 다시 팔고 있다는 혐의가 있던데 맞습니까? 아무튼 상점 놈이 나쁜게 맞아 안 막았거든 일어나 그녀를 지닌 연결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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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이펙트를 오른자에 숙명이랄까 뭣 그게 뭔데 이기 아 이거 밀집 먹어야겠는데 모치 이거 더 가져와 아 부상 들어오는거 답도 없네 아 저거 잡으라고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마갈로 죽어버리 나왔다 아 이러면은 아까 흐드넥이랑 펀드 걸은거 다 애 받는건데 그래도 마지막에 다행이다 체력 크지 될 뻔했네 펀드 하나만 더 주십시오 실례가 되든 말든 좀 뽑아 와즙 음 강원할까? 냉정함 이 정도면 깨겠지 발라고 해서 진다 이제 암막은 일단 깼고 마막이 문젠다 이펙트 이펙트가 진다는거는 상상할 수 없어 이펙트의 전압이 오전도 오전도 디펙트 이펙트 아 이거 지금이라도 먹어야지 선물이야 아니 아니 무슨선물로 얼마나 했길래 봉봉 아 잉크병 내 유성 수선타격 수선타격 구슬아이스크림 이 다른 아이스크림보다 차가운가 보죠 킹쓸 갓머니 아이스크림 냉기구 제 발현 냉기구 냉기구 제 발현 냉기구 뭐? 단력님 제가 먼저 처리했습니다 단력님까지 나설것이 것도 없죠 어 주판이다 뭐지 이제 FTL FTL 근데 별로 지우는 의미도 없긴 해 아아 돈 다 쓰고 가자 전 이제 필요없어요 가지세요 아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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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집도 깎였네 진짜 개호감복들 진짜 대체 무슨 디팩트한테 원한이 있어서 깎아도 만들고 창방도 만들었냐 생각해보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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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깎아랑 창방이 디팩트를 억가하는게 아니고 그냥 그냥 디팩트가 약한거잖아 다 이거 그냥 5힐을 할까 ㅎ 장대리 쪽파나벤드 아 디펙트 깎아는 디펙트 출시 이후 봐준다면서 스스로를 너프한 바 있다 그럼 깎아한테 먼지나게 얻어맞는 디펙트 단시는 대체 디펙트는 원래 청동 자동인형과 같은 인공물이었다 지금은 아픈이 된 적 고정을 받아 분명의 똥이 는 것이다 그런거였구만 그럴싸해 와 이거 개효과인데 개효과가 아니고 디펙트가 약한거에요 아 진짜 무슨 7턴될때까지 유성타격을 한번도 못쓰는게 말이 되냐 아 아니 선 넘네 진짜 하지만 이겨주오 내가 낯서게 하지 마라 석재달력 하지만 디펙트가 위기에 처하자 보고볼 수 없었던 석재달력은 다시 한번 그 힘을 부는다 다시 한번 그 힘을 부는다 다시 한번 그 힘을 부는다 빠밤 36힐 비행기 그냥 되게 뭔가 무난했네 좋구요 시mer 시절 et 5 1 2 3 4